아 여기 아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R-C-H-E-R 이 단어는 활 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치라는 단어를 알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A-R-C-H 아치라는 단어는 거의 압니다. 우리가 하늘에 무지개가 이렇게 떴었을 때 원형 모양으로 우회가 동그란 것을 우리가 아치라고 하거든요. 아치라고 하는 것은 둥그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처 해가지고 우리가 활 있지 않습니까? 활을 이렇게 쏠 때 활 모양이 바로 아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 같은 것도 우회가 동그랗게 된 것을 아치라고 합니다. 아케이드 이런 단어도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처 하게 되면 이것이 활 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활 쏘는 사람, 활 쏘는 사람을 우리가 보우맨이라고 합니다. 보우, 활 모양을 보우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 톡시필레이트, 톡시필리트 저는 이것을 이 단어가 아주 그 활 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저는 톡 쏴가지고 이래가지고 T-O-X-O 톡 쏴가지고 필레이트 어디다 딱 맞추는 사람 이런 뜻을 바로 활 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활, 쏘는 거, 궁술 이것을 아처리라고 합니다. 아처리. 자, 우리가 아처 하게 되면 활 쏘는 사람이란 뜻이다 이것입니다. 아처리. A-R-C-H-E-R-Y입니다. 이 단어는 활 쏘기, 궁술 이런 뜻입니다. 자, 사지타리우스라는 단계이 있습니다. 사지타리우스. 이것은 서양의 별자리들 가운데 궁술자리, 활 쏘는 사람의 모양을 딴 별자리 모양을 갖다가 사지타리우스라고 하거든요. 사지타리우스라는 단어가 바로 활 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처라는 단어입니다. 아처. 아처. 아치를 보게 되면 우르뚱그르다. 이런 뜻입니다. 공간적으로 둥그러운 것입니다. 우리 지구본을 한번 생각해보면 지구에, 우리가 지구가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의 맨 끝부분, 그것이 바로 아치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아직 멀리 떨어졌다. 공간적으로 아직 멀리 떨어졌다. 시간적으로 아직 오래되었다. 둥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단어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자, 여기에 패트리아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트리. P-A-T-R-I라는 단어. 몰라도 좋으니까. 패트리아크가 있거든요. 패트라고 하는 것은 parent. 패트리아크는 father.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패트리아크 하게 되면 남성 족장, 남자로서 아주 어떤 조직이나 국가라든가 이런데 아주 책임자가 된 사람. 왕, 족장 이런 뜻입니다. 패트리아크. 패트리아크지. Y를 비치게 되면 그런 남자 중심의 어떤 정치체제나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패트리아크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다. Old man. 나이 든 사람이다. Elder. Grandfather. 할아버지. Gray beard. Gray라고 하는 것은, Gray haound 하는 것처럼 갈색이 나는 하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갈색 나는 수염이다. 이런 뜻으로 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단어의 뜻은 나이 많은 남자, 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패트 패밀리아스, 싸이어 이런 단어들이 다 남자 족장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패트리아크, 여러분들이 패트리아트, P-A-T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 남자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치라는 게 뭡니까? 높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패트리아크, 패트리아크, 패트리아크. 다시 말해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국가의 남자 책임자, 남자 지배자를 패트리아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P-A-T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다, 남자다, 이런 어근입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매트리아크가 있습니다. 매트리아크 라고 하는 것은 엄마다, 이런 뜻입니다. Mother,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리아크 하면 여자로서의 어떤 책임자, 여자로서의 어떤 지배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치라고 하는 것은 높다, 이런 뜻입니다. 매트리아크, 여자로서의 지배자, 어떤 큰, 옛날에 우리나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했던 박근혜 씨가 있는데, 이분을 매트리아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회사의 여자 회장이나 어떤 조그마한 그룹의 여자 책임자도 매트리아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중심이 된 어떤 그런 제도, 정치체제를 매트리아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트리아킥, 형용사입니다. 매트리아킥, 매트리아키컬, 또 다른 형용사입니다. 매트리아키스트, 하게 되면 여자 책임자, 여자 족장, 여자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나크가 있습니다. 아치라는 단어가 끝에 붙어 있습니다. 아치는 높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모는 하나입니다. 모나키하니까 독재자, 혼자밖에 없는 유일한 족장, 이런 뜻입니다. 유일한 왕, 왕이라고 해도 되고요. 독재자라고 해도 됩니다. 모나키, 와이가 붙어서 그러한 단 하나만이 유일한 지배자를 가진 제도 같은 것을 모나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플루타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 어려운 단어입니다. 플루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여우지 마시고, 피해리라는 건 복수 아닙니까? 여러 개 복수, 플루트 해가지고 이것이 재산이라는 얘기거든요. 플루타키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재산이 많은 사람, 부호, 어떤 돈 많은 사람, 이런 걸 플루타키라고 합니다. 펜타키라는 게 있습니다. 펜은 다섯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펜타곤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펜트라고 하는 것은 다 오라는 뜻입니다. 다섯. 펜타키라면 오두정치, 어떤 지배자들이 다섯 명으로 구성된 정치체제를 펜타키라고 합니다. 펜타키라고 하는 것은 사라는 뜻입니다. 테트라키, 사두정치, 지배자가 네 명이라는 뜻입니다. 테트라키. 그 다음에 씨아키를 보시겠습니다. 씨, T-H-E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씨아키 하게 되면 신권정치, 어떤 종교인들이 다스리는 어떤 그런 지배체제를 씨아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아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치라는 단어를 배우고 있는데, 아치는 지배체제입니다. 지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리그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only 해서 일부, 작은 이런 뜻입니다. 올리그라키. 단지 몇 명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과두체제. 한 나라의 국민들 모두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두세 명, 네다섯 명만 가지고 있는 체제. 그래서 이것을 정치학에서는 only got to, 해서 과두정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only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only got to, only, only라는 건 몇 명이 안 되는 것이 복잡한 걸 다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지 몇 개가 안 되는 사람이나 조직이 말하자면, 복잡한 것, 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다. 해서, 일부가 그 독과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only got to, don't, don't, don't라고 하는 것은, d-o-n-t, dent라고 하는 것은 이빨이라는 뜻입니다. 이빨. 그래서, only got to, don't, don't, 하게 되면, don't가 이빨이니까, only got to, 라는 게 몇 개 안 되는가, 이빨이 몇 개밖에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빨이 몇 개밖에 없는. 자, only got to, fagos입니다. fagos라는 단어는, p-h-a-g, fag, 라고 하는 단어는, 먹다라는 것입니다. only got to, fagos 하면, 먹는 것을 몇 개밖에 안 먹는, 조금밖에 안 먹는, 이런 뜻입니다. 자, only got to syllable 있습니다. syllable이라는 것은 모음입니다. only got to syllable 하면, 모음이 몇 개 있는 그러한 단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archaeology를 보시겠습니다. archaeology. arc라는 것은 높다. 공간적으로 멀리, 아주 높이, 말하자면, 타원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라면, 아치가 높다. 시간적으로는 오래됐다, 이런 뜻입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아주 멀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rchaeology 하면, 아주 오래된,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을 공부하는 학문을 archaeology라고 합니다. large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라는 뜻이죠. 이게, 글자라는 얘기입니다. archaeology. 이래서 이게 고고학이 되었죠. archaeology입니다. 외우지 마시고, arc라고 하는 단어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된, 모양이, 아치 모양을 한, 또 지배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지위가 높다, 지혜가 높다, 세력이 세다, 이것은 아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을, 공부하는 것에서, archaeology가 되었습니다. archaeology, archaeology입니다. 고고학입니다. 고고학자는 archaeologist라고 합니다. archaeologist, 고고학자입니다. archaeological remains 하게 되면, 고고학 유적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여러분들이 이걸 발음할 때 아카이브라고 발음하는 것인데, 아카이브, 오래된 문서를, 아주 오래된 문서를 모아두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카이브입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이나, 컴퓨터 랭기지를 함으시는 분은 아카이브라는 단어를 다 아실 텐데요. 기록 같은 걸 보관하는 것, 저장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보관, 기록 그 자체를 우리가, account, 어떤 기록을 모아놓은 것. energy, energy입니다. n-a-n-n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할 때 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energy, 매년 기록을 마아둔 것에서 기록이란 뜻입니다. chronicle, chron이라는 단어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순으로 뭘 적어놓은 것, 기록이란 뜻입니다. needs, document, 행위를 적어놓은 문서다. 파일이다, 페이퍼다, 문서다, 레코드다, 기록이다, rolls. 우리가 종이 같은데, 이런 두루마리, 기록, 이런 것을 rolls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roll이라고 하는 것은, 휴지 한 장 한 장, 이렇게 두루마리, 이것도 roll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빵을 갖다가 이렇게 돌돌돌 말은 거, 이것도 rol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란말이 같은 것도 roll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뮤지엄, 뮤지엄이라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뭐가 있나요? 어떤 물건 같은 게 저장되어 있죠? 이런 뜻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서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기록보관서처럼 장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레코드, 기록보관서입니다. 아피스, 사무실입니다. 레지스터스, 기록을 저장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레지스트리,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보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리포지터리, 기록보관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 굉장히 어려운 유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아카이브에는 다큐먼터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뮤지엄에는 아티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물관에는 유물이, 이 유물, 인간이 만든 물건을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GRE 시험에 놨던 것을 제가 여기에 인용해 보았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아치가 되었습니다. ARCHIB입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 문서를 모아둔 곳, 옛날 문서 그 자체, 기록, 이런 뜻도 되고, 기록보관서, 이런 뜻도 됩니다. 이것을 하는 방법은 아치라는 단어에서 시간적으로 오래됐다, 이것을 유추하는 방법과, 또 우리가 평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카이브, 컴퓨터 용어 가운데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저장한 곳,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아키펠라고가 있습니다. 아치라는 것은 주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펠라고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아키펠라고, 이것은 그 섬, 큰 섬, 섬이 많이 있는 그런 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에게, 그리스 밑에 있는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죠. 옛날, 지금부터 2, 3천년 그 전에는 사실은 한 천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또 세계의 어떤 그런 교류 같은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에게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태평양이나 대서양 이런 것을 인간이 그런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키펠라고 하게 되면 주요한 바다, 그래서 에게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펠라고라고 하는 것이 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군도, 섬이 많이 모여있는 바다 또는 많은 섬, 이것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아키펠라고, 이것 역시 아치라는 단어에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치라는 건 뭡니까? 아치입니다. 저 하늘에 아치를 그렸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것은 활 모양의 어떤 그런 사다리꼴 모양 같은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치입니다. 공간적으로 높은 것이다. 아케이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의 아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다면 그 위에 높이, 두께가 쓰여진 것을 아케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키텍트라는 단어입니다. 아크라는 건 높은 것입니다. 테크는 기술입니다. 아키텍, 아키텍트. 서양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건축이라고 했습니다. 아키텍트는 건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키텍트는 기술이고 아치는 높다 이런 뜻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기술. 그래서 아키텍트는 건축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키텍트는 건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 아키, 아치, 엔젤 이렇게 있습니다. 엔젤은 뭡니까? 천사입니다. 아치 엔젤입니다. 높은 천사. 천사도 계급이 있나 봅니다. 아주 지위가 높은 최고의 천사를 아치 엔젤이라고 합니다. 자, 아키 비숍이 있습니다. 비숍. 비숍은 주교라는 얘기입니다. 아치, 대주교 이런 뜻입니다. 자, 아치 컨서버티브. 컨서버티브라는 것은 보수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치 컨서버티브 하면 정말 극단적인 보수주의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언, 아치 크리미널이 있습니다. 크리미널이 뭡니까? 범죄자입니다. 아치 크리미널 하게 되면 뭡니까? 아주 극단적인 범죄주의자. 범죄자 이런 뜻이 되겠죠. 아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나가는 500원짜리를 주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극단적인 아주 중재자. 이것을 아치 크리미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치는 높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나쁘다, 가장 좋다. 그래서 아치 에나미 하게 되면 에나미가 적입니다. 그래서 주적, 가장 강력한 적을 언, 아치 에나미가 되겠습니다. 언, 아치 피언드. 피언드라고 하는 건 적입니다. 프렌드인데 FR이 빠진 것입니다. 피언드 하면 적이라는 뜻입니다. 언, 아치 피언드 하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가장 어리석은 바보, 가장 어리석은 녀석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치 타입입니다. 타입은 뭡니까? 형태입니다. 아치 타입 하게 되면 아키 타입, 아치 타입 다 됩니다. 주로 서양 사람들은 아치 타입이라고 읽는데, 아치 타입은 아주 오래된, 아주 으뜸가는 그런 형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가 있을 때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팩이 있는 그것을 아치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치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높다라는 뜻도 있고, 시간적으로 오래됐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한 말로서, 앤세스트에서 조상, 엔티시던트,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선임자, 조상, 대디, 포고어, 우리보다 먼저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포로너,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선구자, 그랜대디, 할아버지, 풀이 커서, 커서는 가는 것인데, 풀이 미리 가는 것입니다. 앞서 간 사람, 이것을 프리커서라고 합니다. 프리디세서,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프로토타입, 아주 옛날부터 있던 원형을 갖다가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치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이 아치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배운 단어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몇 개를 보시겠습니다. 아케익에서 아치라는 단어에 AIC가 붙어있습니다. 아케익, 이 단어는 아주 오래된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보자면 아케익이 ancient, 고대의, antique, 이것은 옛날의, 아주 오래된, antiquated, 옛날의 이런 뜻입니다. 구식의, bygone, 지나간 옛날의 이런 뜻입니다. fossilized, fossil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을 화석입니다. 화석화된, 옛날의, kept, 옛날의, most, 이런, 이 말하자면 곤충이 다 먹은 아주 오래된 이런 뜻입니다. obsolete,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사라진 이런 뜻이죠. old, olden, outdated, 아주 옛날의, primitive, 원시적이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아케익,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치라는 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거나 오래됐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아케익이 시간적으로 오래된 이런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의 반대말로는 contemporary, 옛날이 아닌 현대의, current, 현대의, modern, 현대의, new, 새로운, present, 현재의, recent, 최근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케익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물론이고 각종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어떤 토플이나 심지어는 미국의 SAT나 GR이나 미국의 대학원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한 GR 시험의 버벌 부분에 출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케익, 상대적으로 아주 오래된 구닥다리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